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고양이 귀고리를 하고 왔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신기한 귀고리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 고양이 귀고리는 너무 귀여워요 귀가 크고 꼬리가 긴 거미의 인생이 엄청 무신해 보여요 우시무시한데 눈이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거미다 거미 귀고리에요 진짜 같지 않나요? 짜잔 양쪽 다 해봤어요 이렇게 바клад? 근데 옆에 손은... 진짜 거미 같지 않아요? 우와 음 근데 얘가 무거워가지고 하하하하 이게 발라당 깜짝깜짝 우와 고기만 해도 내 몸에 거미가 기어다닐 거 같아요 으으음 그미야 당근했던 거미 귀고리에요 이건 묘광이고 묘광 이거보다는 광이 없는게 조금 더 거미 같아요 세번째, 짜잔! 도끼 귀걸이예요! 도끼 귀걸이예요! 혼자 보는걸? 약간 섬뜩하잖아요? 제 눈에 안보이니까 잘 모르겠어요. 뭘 하고 있는지? 디테일이 살아있네요. 관절을 다 표시했더라구요. 근데 이게 나름 디테일이 살아있네요. 뭔지 아시겠어요? 저는 처음에 공룡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에이리언인 줄 알았어요. 이 쇼개물 에이리언! 멋있어!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이 쇼개물 에이리언인 줄 알았어요. 엄청 무거워요. 깃돌아내었어. 오, 진짜 무거워. 에이리언 같아요? 음, 끝이야. 음, 좀 무겁긴 한데. 뭔가 느낌이 있어. 아, 재밌는거 없을까요? 제가 보면은. 성장, 깜짝, 깜짝.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? 엄마, 이 긴거리 뭐야? 어때? 거미야, 거미. 응. 멋있어. 멋있지 않아? 근데 그게 거미 아닌 것 같아. 아, 거미 아닌 것 같아? 응. 아, 소고뎅이 같이 놀랐어. 하하, 소고뎅이 같아. 하하, 소고뎅이 같아. 진짜 좀 놀라갖고 와서 놀랐어. 그래? 거미같이 보여? 네. 우와. 그러면, 아빠 받은 것 같아? 궁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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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우리 아빠, 깜짝 놀래켜줬어? 네. 네. 가자. instinctively 갑자 exploit. 자, 사람이 비ahh Этот If.. feh belt 그게 뭐야? 거미 아니야, 거미. 그래요? 떠드니까! 소고뎅이 소고뎅이! 또 샅이! 선 everything dah ORПies. 벌써 땃. בס consort! shells sport sau 게ING! 그거 개발이야. 엄마! 아! 바 segue! 어! 바구! 어! 아님 그리의 귀 빠져냈어.. 엄마 피앗다 피! 빨리 바게 아파! 아이 좋아. 어.. 쏘리.. 쏘리! 안되네! га... 열어보기 감사합니다.